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 현대템세팅 진행 영원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우리 고귀한 2피아이번지 0106-9% 토들하였구요 03-2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망토 구매했습니다 5-114초 18%에 에디 1.5줄에 110까지 이거 구매하였구요 그리고 상위 구매하였습니다 6-60초 15%에 에디 2줄 가격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템 3개를 만들어보았는데요 구매가격은 망토는 45억을 줬구요 상위는 25억을 줬습니다 망토 45억 5-114초 18%에 에디 1.5줄에 110 그리고 상위는 25억 6-60초 에 에디 2줄에 가위 15 가위 9짜리 이렇게 2개 구매하였습니다 아 사기전에 찐몰록 해놓으면은 나무니까 아 그거 괜찮겠다 다음부터 제가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템세팅에 마지막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개를 구매하였습니다 어 일단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지요 이렇게 3개 구매하였습니다 이제 귀걸이, 숄더, 장갑, 신발, 벨트, 도미네이터 이렇게만 맞추면 될것 같네요 1,2,3,4,5,6 걸었습니다 상위는 18성입니다 아주 유의사항입니다 25억입니다 수공은 현재 200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 179만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기는 공부부에 아랫점 돌려야 되고 180억에 구매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